연예인들의 날렵한 턱선이 부러운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아무리 살을 빼도 실제로 턱선이 뚜렷하게 안 보인다는 분들이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현철입니다. TV에서 연예인분들이 다음 작품으로 나왔는데 뭔가 예뻐졌는데 어디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공백 기간도 길지도 않아서 성형 수술을 한 것 같지는 않은데 살 빠져서 예뻐진 건가?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겠지만 사실 살을 급격히 빼면 얼굴의 지방도 같이 줄면서 얼굴의 탄력도는 더 떨어져 보이고 나이 들어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연예인들이 짧은 공백 기간에 티 안 나게 받을 수 있는 간단한 시술들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얼굴을 예뻐 보이게 할 수 있는 시술 7가지에 대해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마 중앙의 함몰 부위 채워주기입니다. 이마를 전체적으로 티나게 채워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저 사람 이마에 뭐 넣었네 하겠죠. 이마의 뼈는 이마뼈 윤기라고 해서 이 두 부위가 돌출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고 이마의 이 전두골에서 눈썹 뼈가 돌출되어 있거나 마르신 분들의 경우에는 눈썹 주름 근육의 돌출로 이 부위가 돌출이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이 위쪽이 꺼져 있고 다시 그 위쪽은 이마뼈 윤기로 돌출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이렇게 꺼져 있는 부분들을 살짝 메꿔주는 것도 빛을 받았을 때 이마가 반짝거리고 매끈해 보이게 합니다. 양 사이드에 있는 얼굴의 이마뼈가 높고 중앙이 쑥 꺼져 있는 형태보다는 얼굴의 중앙 쪽이 이렇게 메꿔져서 얼굴의 중앙 쪽 높이가 어느 정도 있는 경우가 입체감이 있고 더 얼굴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촬영장이나 야외에서 빛을 이렇게 쬐었을 때 이마가 아주 반짝거리는 사람들 부럽죠? 과연 피부만 좋아서일까요? 제가 예전 영상들에서도 언급했지만 피부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피부의 톤도 균일하지만 피부의 결도 균일해야 합니다. 즉, 굴곡진 부분 없이 매끈한 각도를 유지해야지 빛에 반사가 되었을 때도 피부가 반질반질해 보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자근보톡스입니다. 이마가 넓은 분들 중에 특히 좌우가 넓은 분들의 경우에는 얼굴이 크지 않아도 커 보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때 생각보다 손쉬운 방법으로 이마의 좌우를 좀 작아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이마 양측에 관자근육이라고 하는 근육이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턱 보톡스의 원리처럼 보톡스로 이 부위를 적당하게 줄여주게 되면 관자근의 크기가 줄면서 이마의 좌우 넓이도 살짝 줄어들게 되고 얼굴 라인도 작아 보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긴장성 두통이 있는 경우에도 약간의 완화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용량 조절을 잘 못하는 경우에는 효과가 없거나 위치를 정확하게 넣지 않으면 관자 부위가 오히려 너무 꺼져 보이게 될 수 있으므로 시술자의 스킬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침샘 보톡스입니다. 방송에서 볼 때 연예인들의 날렵한 턱선이 부러운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병원에 실제로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무리 살을 빼도 실제로 턱선이 뚜렷하게 안 보인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 이 부분을 깊게 들어가면 여러 가지 원인들이 이 턱 라인에 작용을 하지만 그중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침샘입니다. 저작근의 뒤쪽, 귀 앞쪽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경우가 실제로는 침샘, 그중에서도 귀 밑쌤으로 튀어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귀 앞쪽으로 해서 귀 뒤까지 이렇게 불룩한 경우에 침샘 비대로 인해서 튀어나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침샘 비대가 심하신 분들이 이 턱 보톡스만 계속 맞는데 원장님, 턱 쪽이 계속 튀어나와 보여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침샘 보톡스를 넣어주면 쉽게 제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면신경이 지나가는 부위이기 때문에 숙련된 의사에게 맞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 시술 중에 하나가 바로 침샘 보톡스인데 처음부터 환자분들이 이 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패서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고 얼굴을 보고 진단해내려야지 비로소 맞아요. 저 항상 거기가 좀 튀어나와 있어요.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번째는 눈꺼풀 위 지방 분해로 눈을 더 또렷하게 하는 시술입니다. 병원의 눈꺼풀 위쪽에 지방을 줄이기 위해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 중에는 이마 중에서 눈썹 뼈 부위가 돌출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뼈 자체에 돌출 말고 잡아 보았을 때 눈썹 갓 쪽부터 이렇게 눈꺼풀 갓 쪽까지 전체적으로 지방이 많으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아침에 눈이 조금만 부어도 눈이 작아 보이고 붓기가 너무 안 빠져요. 이렇게 느끼는 분들이 많고 본인은 눈꺼풀 위에 살이 많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눈꺼풀 위쪽에 지방이 많아서 쌍꺼풀 수술까지 했는데도 눈 위가 살집이 많아 보이는 분. 두 번째로는 이마 지방이식 후에 눈꺼풀 위쪽으로 지방이 내려온다는 분들. 세 번째는 눈썹 뼈 자체가 돌출되었다는 분. 등등 이유가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눈꺼풀 갓 쪽 부위에 지방 분해를 살짝 식히면 평소에 눈이 거의 안 붙는다. 아침에 일어나면 눈이 안 붙는다. 눈이 또렷해졌다. 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술의 유의점은 일단 눈꺼풀은 피부 중에 제일 얇은 부위이므로 이 눈꺼풀의 얇은 피부 쪽으로 시술이 들어가면 안 되고 국소적으로 지방이 좀 충분히 있는 해당 부위에만 지방 분해가 들어가야 하므로 시술자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턱 끝 필러입니다. 얼굴을 달걀형으로 갸름하게 보이고 싶을 때 턱 끝 라인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무조건 길게 나와 보이게 하면 얼굴이 길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얼굴의 윤곽 라인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정도만 나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러를 넣어보면 턱 끝을 아주 살짝만 넣어주는 것만으로도 인상이 많이 바뀌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필러 시술 부위 중에 만족도가 가장 높은 부위 중에 하나가 바로 턱 끝 필러입니다. 시술 이후에 다른 사람이 뭐 했구나! 라고 인지하기는 어렵지만 자연스럽게 샤프해진 느낌이 들어서 바뀌긴 했는데 어디지? 잘 모르는 부위가 여기이기도 합니다. 턱 끝 필러와 같이 자갈턱 보톡스를 많이 해주는데 우리가 말을 할 때나 무의식적으로 턱 끝에 자갈턱을 이렇게 만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통 거울을 볼 때는 모르다가 우연히 찍힌 사진에서 턱 끝에 이렇게 자갈턱 모양을 이루거나 힘이 들어가서 끝이 약간 납작하게 수축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자갈턱 보톡스로 수축된 부분을 마비시켜 부드럽게 펴주고 턱 끝 필러를 넣은 경우 턱 끝에 힘을 마비시켜서 이 필러의 작용 기간에 더 오래 가도록 합니다. 여섯 번째는 앞광대와 눈 밑 고랑 채우기입니다. 체중을 급격하게 빼는 경우에 눈 밑 아래쪽이 퀭해지고 다크서클도 심해 보이고 뭔가 나이 들어 보이는 느낌을 경험하셨던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도 얼굴의 이 중앙 면 부위의 뼈의 부피가 감소하고 또 깊은 층의 지방이 감소하고 피하지방은 중력 방향에 의해 아래쪽으로 처지며 얼굴의 중앙 부위 쪽의 근육은 퇴화하면서 밋밋해지게 됩니다. 얼굴의 크기가 동일하더라도 이 중앙 쪽의 높이가 납작한 경우보다는 이 중앙으로 갈수록 높이가 자연스럽게 높아지는 형태가 얼굴을 더 작게 보이게 하고 젊어 보이게 하는 핵심입니다. 방송하시는 분들을 시술할 때는 앞광대의 꺼진 부분을 티 안 나게 살짝 잡으면서 눈 밑 고랑 쪽에 있는 부분도 아주 살짝만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눈 밑 고랑 쪽을 눈 밑이 꺼져 보인다고 충분히 잡아주면 웃는 얼굴을 할 때 아래쪽에 있는 근육과 지방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 눈 밑 고랑 쪽이 튀어나와 보일 수 있으므로 눈 밑 고랑은 부족한 듯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러나 스콜트라, 지방 등으로 남들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자연스럽게 높이는 것을 초점으로 합니다. 일곱 번째는 팔자필러입니다. 다른 부위들이 아무리 젊어 보여도 팔자주름에 고랑이 깊은 분들은 얼굴 전체적으로 나이 들어 보이게 합니다. 그래서 필러를 통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교정할 수 있습니다. 팔자주름이 완화되어 보이려면 즉 젊어 보이려면 팔자주름의 끝 부분이 아니라 이 콧볼 옆쪽 부위가 가장 중요합니다. 의학적인 내용이지만 그 부분에 리스토 스페이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시술 의사가 잘 찾아서 넣어준다면 적은 필러 용량으로도 큰 볼륨감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 부위는 시술 시에 주의를 많이 해야 하는 부위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바늘을 사용하지 않고 끝이 뭉툭한 캐뉼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의점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두 개의 층으로 깔아주는 것입니다. 움직임이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쉽게 꺼지게 되고 우리가 한 층을 지지대로 넣어주는 것보다는 두 층을 지지대로 넣어주는 것이 더 좋습니다. 두 번째는 팔자주름이 있는 경우는 표층의 피부결손, 즉 피부에 실금이 같이 있는 경우들이 많으므로 피부의 표층 부분에 한 층을 더 깔아줘서 실금을 해결해 주도록 합니다. 방송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티가 안 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므로 한 번에 넣을 용량을 한 절반, 2분의 1 정도로만 살짝 잡아서 몇 개월 뒤에 약간 부족하면 다시 잡아주는 형태로 진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려면 그만큼 시술이 간단해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딱 두 군데만 살짝 포인트를 내서 시술이 들어가는데 시술 당일에도 붙여놓은 디오덤만 떼면 티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연예인들이 받는 한 10분 정도 안에 끝나는 간단하게 예뻐지는 시술 7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연세더셀 피부과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